여러분 오늘은 황영웅님의 눈부신 성과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8월 네티즌 어워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네티즌 어워즈가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각 부문별 1위 후보들이 자리를 굳히고 있는 가운데 황영웅님의 남자가수상 부문에서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은 남자가수상 부문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투표 열기가 초반보다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영웅님은 10만표를 넘기며 네티즌 어워즈에서 유일하게 10만클럽에 들어간 가수가 되었는데요. 이는 그가 얼마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황영웅님은 음반대상 부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그의 앨범 해바라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황영웅님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끊임없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열정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님은 네크랑프리 광중왕전 와 cf모델상 부문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어 그가 여러 부문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황영웅님은 팬들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보답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따뜻한 마음이 팬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하며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황영웅님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 봅시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